프로듀스48 프로듀스48 스타쉽 연습생 장원영 첫 곡 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프리레스님 스타쉽 연습생 장원영입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처럼 항상 상쾌하고 청량한 모습으로 국민프리레스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원상쾌한 청량걸 스타쉽 연습생 장원영 적극 픽해주세요. 한 번 더 스타쉽 연습생 장원영 적극 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이번에 프로듀스에 참여하게 된 안유진 잠원영 조가연 친구를 몬스타엑스가 응원합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해서 새 친구가 나가게 됐는데 꼭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몬스타엑스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프로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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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쉽 연습생 조가연, 장원영, 안유진을 응원하는 정세율입니다. 제가 작년에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저희 회사 동생들이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감회가 매우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동생들이 워낙 실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멋진 모습 보여줄 스타쉽 연습생 조가연, 장원영, 안유진 연습생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고정픽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듀스 48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준라이! 안녕하세요 우준라이 입니다. 프로듀스 48의 스타쉽 가족인 안유진, 조가연, 장원영 연습생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쉽의 안유진, 조가연, 장원영 연습생에게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스타쉽 파이팅! 프로듀스 48 파이팅!